우리 조치자님입니다 우리 조치자님의 그 이름 합니다 그 이름 출발합니다 소리쳐 울렀네 이가 삼터지도록 별을 보고 반직하며 그 이름 나는 출발합니다 쓸쓸한 거리에서 외로운 바양에서 옛사람을 그리면서 그리면서 그 이름 나는 가방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원망하며 애타게 나는 죽었네 그 사람 떠난 우리 외로운 사거리에서 옛 사람을 그리면서 그 이름 나는 죽었네 네 큰 박수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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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